1, 2, 3, 4 I can touch you through the phone Or catch you through the universe In another time zone That's the only time I can't reverse But when there's two dimensions There's only one I'm missing And if you feel alone And you don't have to feel that No more 좋다 Like devil N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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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공부 소리였어 We can't leave I'm gonna go So I can't do it I can't do it I can't do it I can't do it Yeah It's good Can you do it? Yeah Good Wow 와, 멋있다, 멋있다. 다음 싱글 제목이 3D여서 공간을 왜곡시킨다고 하는 아니면 입체적인 우주로 찍을 것 같아요. 작가 콘셉트도 곡에 맞춰서 하게 됐습니다. 근데 작가님이 잘 찍어주실 테니까 저는 그냥 맘 편하게 그냥 널러가라고 찍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요. 뒤d isd edit. ità 일로 Write10 Durj Whenever 고 이거 노 we 이리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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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경 쓰는 거야? 좀 더... 매 순간에 열심히 하면 다르지 않을까요? 여기 세트도 다르고 세트에 맞춰서 어쨌든 뭔가 행동이나 이런 게 바뀌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쌤 부작용을 한 단단히 즐거운法 맘대로 아니 뜰랑 Mm 진짜 저거 장례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? 나중에 저거는 저한테 보내주면 안 돼요? 나중에 따로 올리게 보내주세요 실장님 공개.. 공개됐을 때 따로 올리게 못 떠올려 올리지 마 입었으면 포징을 내가 못하니까 네네네 이런 것도 조절해 오우, 예뻐! 오우, 귀여워! 고생하셨습니다. 네, 고생했어요. 고생하셨습니다. 네, 들어와주세요. 네. 다음 3D 자켓 촬영이 끝이 났습니다. 방탄소년단 할 때부터 알았던 작가들인데 확실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. 오늘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은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 좋고요. 깔끔하게 잘한 것 같아요. 얼른 보고 싶고 기대가 많이 되고요. 아마 여러분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오늘의 가주에 voilà...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